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켓이 라우터 멀티캐스트 라우터를 몇 개까지 지나갈 수 있는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역을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멀티캐스팅을 하려면은 그 라우터들이 각각의 멀티캐스팅 그룹하고 그니까 IGMP하고 그리고 각각의 라우터들끼리 라우팅 패스를 찾아나가는 그 DVMRP라든지 MOSPF 같은 그런 프로토콜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있는 모든 라우터가 그걸 다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고 그러니까 멀티캐스팅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들끼리 지금 현재 있는 그 유니캐스트만 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에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터넬링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그 멀티캐스팅 그 패킷 위에다가 어디까지 보내라 라고 하는 그 유니캐스팅 패킷 하나 더 덮어씌우는 거죠.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더 덮어씌워가지고 보내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멀티캐스팅 네트워크하고 이 멀티캐스팅 네트워크하고 이제 그 라우터들끼리의 위치를 서로 알게 되면은 그 상대편 라우터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다음 라우터가 이쪽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십니까? 예. 다음 라우터. 예의 네이버 라우터는 이쪽인데 멀티캐스트에 한해서 네이버 라우터를 예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둘은 그냥 직접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멀티캐스팅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실은 지금 M본이라는 것이죠. 멀티캐스팅 백본이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멀티캐스트를 이제 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스트 자체도 사실 라우터가 아니라 호스트도 IGMP 그러니까 내가 어떤 IP 그룹 프로토컨 그룹에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는 걸 이제 판단하게 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윈도우즈 959T 정도 돼야 되고 유닉스도 이제 솔라리스 선어에서는 안 되고요. 선어에서는 이제 그 커너를 바꿔놔야 되죠. 솔라리스나 최근 버전의 리눅스라든지 그런 건 아니면은 TCPIP 스택 자체를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라우터들은 IGMP나 DVMRP, MOSPF, CBT나 PIM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M본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IGMP하고 DVMRP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죠. 아 앞에서 거의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멀티캐스트가 되는 네트워크들 네트워크들끼리 이제 묶어가지고 만든 네트워크가 이제 M본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M본 어플리케이션들은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앞에서도 도구 도구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커벤셜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멀티캐스트를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스트림웍스 그리고 리얼 플레이어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멀티캐스트로 가자. 그래서 멀티캐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유니캐스트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왜그러냐면 서비스 자체를 지금 유니캐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KBS라든지 MBC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넷 미팅하고 그리고 넷스킵의 미디어서버도 사실은 멀티캐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 MCI라는 네트워크 회사가 있습니다. 그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고 MCI라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8월 초에 나온 것 같은데 리얼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MCI라는 ISP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는 전부 멀티캐스팅 이네이블 하겠다 하고 단순히 멀티캐스팅 이네이블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멀티캐스트를 하게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더라시피 그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멀티캐스트를 하는 그 컴퓨터들의 로드가 줄죠. 로드가 줄고 전체적인 트로픽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실제적인 서비스 ABC 뉴스 콘텐츠 프로바이더 를 이제 여럿을 끌어들여 가지고 뉴스라든지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라디오 그 네트워크 안에서 하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플레이어들은 리얼 오디오나 리얼 비디오 리얼 플레이어로 유명한 이제 프로그레시브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걸로 한다.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짜고 실제로 이제 엠본을 사용을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사회에 이제 집어넣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멀티캐스트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이피 멀티캐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엠본과 커머셜 멀티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그 지금 현재 퓨처 리서치라고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지금 막 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이제 RTP라든지 RSVP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아직은 익스페리멘털 프로토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쓸 수는 쓰고 지금 커머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물론 인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연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얼타임 인터넷상에서 리얼타임이라든지 멀티캐스트 멀티미디아 그러니까 비디오라든지 오디오 같은 것들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릴라이블 멀티캐스트 트랜스포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지금 현재 멀티캐스트는 한 소스에서 이제 여럿한테 뿌리게 되니까 걔네들이 각각이 다 잘 받았는지를 검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 잘 받았다 잘 받았다 잘 받았다 하는 메시지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꾸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보내는 거 하나를 보냈는데 받는 건 이제 수백 개를 받게 수백 개 수천 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든가 만약에 나 못 받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일어나 일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 세션을 연다라는 걸 멀티캐스트로 알려줬을 때 그거는 이제 잃어버려도 되는 오디오나 오디오나 비디오하고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텍스트니까 조금이라도 틀려서는 좀 곤란한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멀티캐스트라는 것 자체에 자체가 이제 라우터와 호스트의 구조를 좀 고쳐야 되니까 라우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을 좀 더 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레퍼런스는 이정도 되고 이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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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